3월의 첫 출근길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날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현재 가시거리가 짧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연일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바람이 초속 16미터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 피해 없도록 야외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 북부지역은 7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지역은 6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기온 차이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도를 웃돌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는 낮 기온이 9도에 그치겠고요. 서부는 8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풍으로 인해 제주도의 하늘길 날씨도 양호하지 않겠습니다. 항공편 지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